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오신 중년 환자분을 진료하는데 환자분이 저희 병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이렇게 보시더니 다른 병원에서는 주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는데 여긴 그냥 얼굴이 예뻐지네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여기 관상성형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눈이 크고 코가 오뚝하고 얼굴 브이라인이어서 그런 얼굴들을 좋아하는게 아니고 그냥 예쁜 얼굴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눈 작고 코 납작하고 얼굴 사각턱인데 예쁜 얼굴이 천중귀 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굴 노화에서도 저의 성형 철학은 뭐 주름을 하나도 없앤다거나 뭐 볼처짐이 하나도 없이 그냥 판판한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그 왠지 사나워 보이고 그 이마 고상스러워 가지고 이마가 넓어져 가지고 왠지 남성스러워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런 얼굴보다는 나이가 들었어도 자연스럽고 예쁜 얼굴을 추구하는데요 보통 그 중년이나 노년 환자분들 오셨을 때 제가 예쁘게 해 드릴게요 뭐 그러고 그러면서 그 애교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때 환자분들이 그래요 아 저 이제 애교 부릴 일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얼굴이 애교스럽게 변했다고 한다면 애교를 부리면 굉장히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겠고 저는 그 노화 성형에 있어서 단지 주름을 제거한다기 보다는 얼굴을 예쁘게 하는 관상 성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름만 없애서는 그 주름 없는 늙은 얼굴이 될 뿐이기 때문에 그 여러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콧구멍 보임 그 나이가 들면서 콧구멍이 점점 보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무심코 이렇게 테레비를 보고 있었는데요 젊은 여성들은 별로 안 그런데 유독 50대 60대 여성들의 콧구멍이 그 저의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즉 뭐 눈 처짐, 팔자주름, 볼 처짐 등의 그 주름이 그 노화의 중요한 현상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이렇게 안 보이던 콧구멍이 보이게 되는 형태적인 변화도 노화의 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면 콧구멍이 점점 더 뚫려 보이는 것일까 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상학에서 코는 재백궁이라고 해서 이 코 자체가 재물창고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은 그 재물창고의 문의 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관상학의 고전인 마이상법에는 정조노우자, 주재불립고, 조악요천, 중년폐의전원이라고 해서 이 콧구멍이 훤히 노출되어 보이면 재물이 창고에 들어오지 않고 그 하늘을 쳐다보듯 이렇게 훤히 뚫린 콧구멍 관상은 그 중면에 부동산운이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면 할수록 콧구멍이 보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코를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이 코가 들리게 됩니다 또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그 기하학적으로 빨간 방향으로 이렇게 콧볼이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 그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코끝이 들리게 됩니다 또한 이 코 엿거짐을 윤기시키는 뭐 귀족수술이라든가 고양이 수술 뭐 노블케 수술 그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코바닥에 이렇게 윤기가 되면서 코가 이렇게 들춰지게 됩니다 또한 인중을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당겨지게 되어서 콧구멍이 더 노출이 되게 됩니다 또한 그 실리콘 보형물이 이 부작용이 생겨서 그 실리콘의 구축 현상이 생기면 또 코가 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럼 성형수술을 하나도 안 했는데 콧구멍이 보이는 이유로서는 얼굴 노화의 현상으로 눈이 처지고 왼쪽 사진 노란색 원에 볼살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서 그 입꼬리를 잡고 내려가게 되면서 이 턱살 자체도 중력에 의해 그 핑크색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윗입술이 아랫입술과 이렇게 만나려고 오른쪽 사진의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코바닥을 잡고 내려가면서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콧구멍이 덜 보이다가도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서 이렇게 비공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구요 이렇게 코성형 코성형 한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코성형이나 뭐 귀족수술 어 뭐 노불고양의 수술 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코가 더 들리게 되며 결국엔 인중 길이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콧구멍이 이렇게 훤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콧구멍 노출을 교정하는 수술로써는 이렇게 콧날개 올리기를 하면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콧볼을 동그랗게 말면서 하트 콧구멍을 만드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는 저희 박현성외과의 패키지 성형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뭐 집에서 자가 치료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자주 웃는 표정이 좋은데요 그러면 지구 중력의 반대 방향인 빨강 화살표 방향으로 코바닥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막아주어서 노화로 인한 콧구멍 보임을 좀 더 늦출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써는 얼굴 근육에는 얼굴을 올리는 근육과 얼굴을 내리는 근육이 있는데 그 보톡스 근육마비제를 그 보톡스 주사를 놔서 아래로 내리는 근육들을 지속적으로 좀 힘을 약하게 해줌으로써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좀 더 힘을 실어줌으로 인해서 앞아래로 내려오는 작용을 좀 덜하게 해주면은 그런 작용이 뭐 10년 20년 계속 그런 작용을 해주다 보면 콧구멍 보임이 좀 덜 보이게 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오셨던 환자분의 말씀처럼 그 노화성형이라는 것이 단지 주름만을 없애주는 것이 아닌 지난 동영상에서도 노골현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애기 얼굴에서는 뼈가 안 보이는데 노인 얼굴에서는 뼈가 보인다 그런 노골현상을 그 해소해 줌으로써 좀 더 동안으로 보일 수 있게 한다 또 오늘 설명드렸던 것은 그 나이가 들면서 그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30,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40대, 50대, 60대로 가면서 콧구멍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것도 노화의 한 현상이다 이런 것들을 다 잘 교정해 줬을 때 보다 고급지고 세련된 그리고 예쁜 얼굴로 환상성형을 할 수 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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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